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스틱 전투 그림자 전사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스틱 전투 그림자 전사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요렇게 한번 받아 봤고 제가 얼마 전에 했었던 원핑거 데스펀치라는 모바일 게임과 굉장히 비슷한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하얀색 도트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때 오른쪽을 탭하면은 야 이녀석아 이녀석아 하면서 적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 같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아주 간단하구만 근데 뭐 방금 시작했지만 죽었습니다 뭐 아무튼 방금 시작했지만 저번에 했던 원핑거 데스펀치보다는 뭔가 약간 쉬운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합니다 바로 눈치 까버렸어 저거 뭐죠 동전인가요 저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터치해야 되나 야야야 동전 먹어 동전먹어 동전 허랄랄랄랄 동전먹자 아 또 못먹었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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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랄랄랄랄랄랄 저 녀석은 이제 이렇게 때리고 바로 또 반대쪽으로 때려줘야되는 요속이다 바로 눈치 까버렸죠 아 졌다 이 밑에 이건 또 뭐지? 바이킹 모자 얻었습니다 모자를 얻으면은 뭐가 좋은거죠? 일단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 뭐야 아이씨 어쩌구 저쩌구 왜 갑자기 스토리가 있는데 저 녀석은 장비가 좋네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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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랄랄라 헐랄랄라 헛헛헛헛헛 야 이거 뭐야 아하하 이 녀석아 벨트 화이트 벨트 오케이 감사합니다 화이트 벨트 얻었습니다 왼쪽에 이 투구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오 무기 웨폰들이 되게 많네 와 이것도 현질에서 얻을 수 있구나 근데 무기가 있으면은 뭐가 좋을까요? 이거 칼이 간지나는데? 와 이런걸로 썰어주면은 이제 또 간지가 나죠 근데 이거를 얻으려면은 블랙벨트를 얼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방금처럼 또 어떤 요속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한단계 한단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창은 왠지 모르게 때리는 사정거리랄까? 그게 되게 길 것 같은데 어 한번 써보고 싶네 어떻게 천원에 팔 수가 있지? 자 일단 요번에도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다음 벨트로 넘어가기 위한 미션들을 위에 있는 거 클리어 하면 되는구나 아 오케이 이제 눈치 제대로 까버렸습니다 저 코인들을 이제 모으면 되거든요 남은 미션은 요렇게 아 지금 또 200원이 있는데 요걸로 상자를 까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나옵니다 오오오 원핸드 스워드 칼 얻었습니다 칼 한번 써볼게요 코인이 앞으로 4개가 나왔습니다 헛! 오 이제부터 칼로 이렇게 썰어버립니다 뭔가 사정거리가 살짝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와 코인 하나 남았네 미션 이번 미션만 클리어하면은 옐로우 벨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미션 클리어했고 요번에도 뭔가 보스같은게 있겠죠 오케이 죽었고 옐로우 벨트 도전 갑니다 와 요번에는 이 녀석을 상대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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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딘 하단 하단 히딘 하단 하단 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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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나이스 이겼습니다 옐로우 벨트 옛날에 태권도 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만 제가 또 옛날에 태권도를 배웠었는데 빨간띠 따고 접었습니다 옐로우 벨트는 뭘 얼락을 할 수가 있죠 아 이거 얼락 한건가 여기서부터는 그린블랙 벨트는 뭐야 오렌즈 블랙 벨트 뭐 등등등등등 근데 이게 지금 무기를 써보니까 무기는 그냥 뭐랄까 간지용? 뭐 딱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스킨 같은 것 같은데 일단은 벨트를 따는데 집중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이 게임에 이제 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녀석들아 잘 죽지 않습니다 와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 뭐랄까 난이도가 엄청나게 급격히 어려워지는데요 이 초록색이랑 빨간색 녀석들이 엄청나게 나와 갑자기 와 요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요 이거 올롤롤롤롤롤 아 와 이번에 진짜 잘했다 오 옐로우 블랙 벨트 자 바로 도전 갑니다 이거 또 따겠네 또 따겠어 이거는 웬만해서는 실패를 안합니다 이 녀석은 녀석은 내가 실패를 할 거 같니 옐로우 블랙 벨트를 내놔라 이 녀석은 녀석은 녀석 아 망했다 뭐죠? 이거 설마 한번 실패하면 다시 미션 다 완료하고 다시 도전해야 되나요? 아 왠지 모르게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누르면은? 아 안되는데 잠깐만 이거 누르면은? 아 맞네 다시 해야 되네 이거 아 뭐야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이럴 수가 다시 처음부터 미션을 완료해야 된다니 이게 뭔 소리야 와 나 진짜 잘했다 나 실력 뭐야 왜케 잘해 근데 이번 미션이 좀 빡센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코인을 55개를 모아야 돼요 저거 진짜 쉬운 미션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해보니까 코인 55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코인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은 또 이렇게 죽는단 말이야 아 아까 그냥 결제해가지고 벨트 다시 도전할걸 이거 너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인데요? 와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어우 너무 힘들었다 다시 옐로우 블랙 벨트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겠구만 자 오케이 바로 도전 갑니다 하이 이번에는 아까처럼 안 된다 아 정신 좀 정신을 집중해야 돼 진짜 힘들었다 다음엔 뭔 벨트냐 다음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그린블랙벨트인가요? 이게 블랙이 계속해서 붙네 근데 이거 지금 옐로우 블랙벨트인가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쫀득이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뭔가 쫀득이 닮았어 초콜릿맛같이 생겼단 말이야 자 드디어 모든 미션을 완료해가지고 그린벨트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번엔 진짜 또 침착하게 하자 와 이번에는 무슨 주방장같은 녀석이 왔어요 이 녀석이 집중해야 돼 제발 천천히 해도 돼 빠르게 할 필요 없어 좋아 이대로 가 그린벨트 하하하하 이 녀석아 그린벨트 자 다음 벨트의 이름은 역시나 그린블랙벨트 와 코인 75개 모으기가 미션이야? 와우 큰일났군 위에 코인 75개 모으기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는데 한판에 코인 19개를 연속으로 먹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한판을 연속으로 먹지? 아니야 집중해서 하면 잘될거야 아마도 코인이 생각보다 근데 너무 빨리 흡서져요 와 이거 19개 먹는거 가능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몇번째인지 모르겠네 75개 모으기는 진작에 깼는데 와 19개 모으기가 너무 힘드네 오 요번판 느낌이 좋아요 이제 얼마 몇개 안남았는데 아니야 아직 끝난게 아니니까 방심하면 안돼 아아아아 와 14개 먹었는데 아아아아 아 이거 어떻게 깨냐고 이거 이렇게 어려워 미션 리셋 없습니까? 아니 다른걸로 못 바꿔? 너무 어렵잖아 이거는 와 지금 몇번째 도전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미션하나 땜에 아아 12개 아니 이거 가능합니까 이 미션? 그리고 이게 지금 깨달았는데 코인을 많이 먹을수록 뭔가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갑자기 아아 제발 좀 먹자 코인 어 이제 된거 같은데 잠깐만요 꽤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몇개 먹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발 아니 왜 코인 안남아 제발 왜 어려워져 난이도 왜 이렇게 어려워져 왜 이래 왜 적당히 어려워 적당히 어려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야 오 오오 나 왜 이렇게 잘해 적당히 잘해야 될거 아냐? 와 나 코인 몇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왜 왜 아아 몇개 먹었냐고 아아아아 18개 먹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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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와 와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달냐고 와아아아아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되잖아 너무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19개를 한파대 어떻게 모아 와 이거 진짜 난이도 뭐야 이거 아니 그린 블랙 벨트가 그렇게 좋아? 아니 이거 미션 못 바꿉니까? 나 진짜 이거 도저히 못할거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멘탈 붕괴 게임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긴 한데 계속 죽을 때마다 나쁜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네요 진짜 이 게임 참을 수가 없어 멘탈 붕괴 게임이야 이거 완전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렵잖아 지금 713원까지 모았는데 아직도 미션을 못 깨고 있습니다 나 진짜 이 게임마다 쓰러질 것 같아 지금 아니 뭔 놈의 미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잠깐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현질존에 더블코인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코인 하나 먹을 때마다 두 개씩 적용이 된다는 소린가? 그러면은 미션을 깰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진짜 이거 하다가 난리난다고 일단 요번에도 죽으면은 그거 한번 질러봐야겠습니다 나 진짜 더 이상은 못돼 이대로 지금 몇 번째 도전하는지 모르겠네 진짜로다가 죽었다 상점에 여깄다 코인 더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근데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또 문제인데 오 적용 됐나 두 개씩 올라가네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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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현질 안 하면은 거의 못 깨는 수준이에요 19개를 모으라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거지 와 드디어 닿겠다 이제 죽자 자 갑니다 그린 블랙 발트 요번에는 웬 지팡이를 들고 있는 요속이 이렇게 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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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iness acked 이에 throws 너 왜 안 죽어 옳께 몇 대 때려야돼 오케이! 블랙 그린 벨트 그린 블랙 벨트인가? 그린 블랙 벨트네요 아 드디어 깼네 진짜 이거 얼마나 힘들었냐 아이템이나 한번 뽑아봅시다 과연 스팅 대거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스트 웨폰? 그걸로 처치를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무기로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도 이번에는 코인 모으는 그런 더러운 미션 같은 건 없어서 다행이네요 와 진짜 그거 혈압 오릅니다 그 미션 와 도끼 무기도 있었구나 아 이게 피스트 웨폰이구나 이걸로 이제 190 몇 마리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다 천원짜리 현질인데? 아니면 퍼플 벨트 여기서 올라가 되거나 뭐야 다 천원짜리 사야 되잖아 이 게임 뭐죠? 코인으로 뽑아야 되나? 어 바로 나오네 피스트 웨폰 오케이 좋았다 운 좋았다 자 이제 이걸로 사냥을 하면 됩니다 드디어 모드 미션 완료 와 다음이 퍼플이네 이거 보라 색깔이구나 자 이번에는 또 얼마나 어려울지 와 이거 엄청 많이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이거는 근데 천천히 하면 돼요 잘 보고 그냥 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집중하면서 하자 얼마 안 나... 오케이 나이스 퍼플 벨트 후후우 다음 거 한번 보자 미션은 아니 25개를 모으라고 코인을 한 판에? 이건 또 뭔 소리야! 와 미션 진짜 너무하네 아니야 난 더블 코인이니까 될지도 몰라 일단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근데 이번 미션도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은 코인을 안 먹고 8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코인을 안 먹고 먹으면 다시 리셋됩니다 그거부터 일단 굉장한 미션인데 와 이번에 정말 어렵네요 진짜 드디어 하나 깼다 오호 나이스 자 이제 남은 미션은 12번 죽기랑 코인 한 판에 25개 모으기 오케이 좋았어 열심히 하자 오케이 클리어 이제 죽으면 됩니다 드디어 퍼플 블랙벨트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번에는 창 들고 있네 자 과연 헐라렛 헐라렛 아 와 잔인해 오케이 300코인 내면 다시 도전 갑니다 이건 다시 도전 해야돼 미션을 다시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 나이스 퍼플 블랙벨트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다음은 뭐죠? 오렌지 벨트야 와 그 다음에 오렌지 블랙이겠지? 어 이 게임 너무 힘 빠지는데? 아 근데 이번 미션이 스피어로 플레이를 하라는 미션이 있어가지고 스피어를 또 하나 뽑아야 되는데 뭐야 이건 블루벨트일 때 언락이 되는 건데? 나머지는 또 현질에서 사야 되고 아니면은 뽑기로 뽑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인이 부족해가지고 뽑을 수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열심히 코인을 모으는 거 아니면은 현질에서 무기를 사서 하라는 말이야? 뭐야 이 게임이 뭐야 이거? 결론은 뭐냐?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드네요 진짜로다가 와 진짜 미션 하다가 멘탈 터질 것 같아요 오른쪽 밑에 이건 뭐죠? 트로피 모양? 닉네임을 적어달라는 건가? 이거 왠지 한글 안 될 것 같은데 썩소 뭐지? 네 글자로 하라는 건가? 썩소 당당 아 역시나 영어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SSUCK SSO 아 이거 랭킹 등록이구나 그래 이거 한번 보자 무슨 띠까지 있나 이런 거는 또 어떤 띠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와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구나 근데 이거 언제 다 올려다보죠? 이 오렌지 다음에는 오렌지 블랙일 거 아니야 마지막은 뭐 무지개 띠 이런 거 있나? 잘 모르겠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틱 전투 그림자 전사라는 모바일 게임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